오늘은 9월 18일 입니다 10일 10일 11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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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끼니수는 네번째 끼니수이고요 네번째 끼니수고 소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고기 150g에 야채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양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야채 빨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동일하게 그냥 50g 이게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마저 사라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번째 끼니식사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비판과 구구마 은모르 ㅇㅋ ㅇㅋ 아아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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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